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6월 말이니까요. 수능까지 140일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140일 좀 남았으면 이제 슬슬 불안, 걱정 이게 심해지는 학생들이 있죠. 인간인지라 당연합니다. 당연히 140일 남았으면 불안해지죠. 선생님이 하나만 좀 권하고 싶어요. 너무 길게도 말고 흰 백지를 앞에 딱 놔놓고 한두 시간 정도만 깊이 있게 좀 나머지 140일 동안 내가 어떻게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크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태도로 내가 140일을 보내겠노라 라고 한번 적어보시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각 과목당 내 약점이 무엇이고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지라는 세부적인 계획도 한번 짜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글쎄 140일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여름방학도 시작되고요. 그 다음 2학기 되면 고3 학생들은 학교 수업 거의 자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공부할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140일을 정말 14일처럼 보내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140일을 정말 1년 4개월처럼 꽉 차게 보낸 학생도 있습니다. 시간에 끌려가시지 말고 시간을 꽉 쥐고 주체적으로 남은 날들을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두 시간 정도 진짜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 추천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일치월장 클래스가 메인 클래스고 일클, 취클은 완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국어에 대해서 크게 자신이 없다, 등급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일클과 취클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강의를 듣는다가 아니라 스스로 해보고 확인한다입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인강만 계속 듣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월클, 장클이 남았죠. 월클은 구평 대비, 장클은 수능 대비인데요. 바탕 모의고사가 3주, 5주 이렇게 3회 5회 실립니다. 그 다음 문학에서는 월클은 EBS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학 작품들,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학 작품들, 장클에서는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학 작품들을 다루겠습니다. 독서 지문은 꾸준히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지문을 가지고 구성합니다. 자, 리셋 국어입니다. 선생님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전의 기출 지문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당의 평가원 모의고사의 유형, 방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건 동의하시죠? 리셋 국어는 6월달 평가원의 경향, 그 다음에 6월달 평가원의 어려운 문제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체크메이트 독서와 문학입니다. 언매는 이미 완강되어 있고요. 체크메이트 독서와 문학, 독서도 완강했고요. 문학은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둘 다 여러분들의 좀 까다로운 기출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다루겠습니다. EBS 클래스야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고 강의로 확인하시면 될 거니까 8월달에 수환 편이 나올 겁니다. 다행히 다행히 여러분 교재 받아 봐서 알겠지만 수환에 나온 문학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량이 앞에 거보다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8월달에 빨리 강의해서 9평전까지는 완강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독서 편, 수환에 나왔던 독서 지문들을 차분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월클래스, 장클래스에서 바탕 모의고사가 실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연계 온 바탕 이거는 선택과목은 없습니다. 공통과목인데 관연도 바탕 모의고사에서 올해 EBS 수능과 연관된 지문들로 구성했습니다. 5회분이고요. 월클래스와 병행해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주에는 모의고사 치지 않고 강의하는 주에는 이걸로 인강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회분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킷바탕인데요. 이거는 장클래스와 병행해서 장클래스 수업할 때, 수업하는 주. 그러니까 바탕 모의고사를 치지 않는 주에 모의고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도 장클래스와 병행해서 5회분, 선생님이 매주 이렇게 강의해서 인강으로 올려볼까 합니다. 파이널인데요. 일단 언매 파이널, 언매는 뭐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셔야죠. 너무 빨리 해도 그렇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9월 중순쯤이면 적당한 것 같아서 이때 5강, 스피디하게 언매 문법들을 좀 쭉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매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파이널인데요. 이거는 9평, 그 다음에 6평까지 종합해서 올해 평가원의 경향성.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말 그대로 10월 중순에 그렇게 수업을 해나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반기 커리큘럼이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치월장이 기본 베이스고요. 기출은 체크메이트, EBS, 그 다음에 실전은 바탕온, 킷바탕. 파이널은 언매 파이널, 그 다음에 실전 파이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혹시 1, 2학년 학생들 중에 수능을, 수능 국어를 좀 미리 준비하고 싶으면 글쎄요. 선생님은 이거 권합니다. 수급김, 반응, 스위치온, 고전시각까지. 여기까지, 이 세 강좌 정도를 좀 완벽하게 공부하시면 고3 올라와서 훨씬 더 좀 편할 겁니다. 국어 공부하는 게. 그리고 시간이 좀 난다. 그리고 나 언매 선택자다. 라고 하면 체크메이트 언매까지. 이렇게, 이렇게 1, 2학년 때는 이 정도를 준비하면 고3 올라왔을 때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반기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날씨 많이 덥고 이제 장마철도 오고 공부하는 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